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하지를 못한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야, 했냐? 어, 그래. 벌써 했네, 했어. 아니야, 여보. 나 안 했어. 그래? 그럼 이건 다 뭐냐? 말해봐,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안 했다고. 원지, 남편 차에 블루투스 연결하는데 다른 여자 이름이 떴어요. 이거 이상한 거 맞죠? 아까 마트 가면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꽁꽁꽁의 아이폰 이런 게 뜨길래 여자 이름이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야, 이거 뭐냐? 이랬더니 어, 지난주에 부하직원 하나가 카풀을 딱 한 번만 부탁해가지고 태워줬는데 그때 그런 거네? 이래가지고 일단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이상해요. 어떤가요? 이거 이상한 거 맞죠? 많이 있습니다. 태클 1번 그냥 바람이네. 나 모르겠다. 아니, 누군가 어떻게 연결이 됐었나? 이런 식으로 금시초문이란 반응이 아니라 딱 한 번 태워줬는데 어쩌네 저쩌네 이딴 개소리 시전이면 빼박이죠. 누가 딱 한 번 탔는데 블루투스 연결을 합니까? 2번 그래 뭐 부하직원 태워줄 수는 있어 근데 블루투스까지 연결을 했다고? 쎄하구만 쓰니 이거 뒤조사 제대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처음 얻어 타는 직장 동료 차에서 블루투스 연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비? 차 주인폰으로 하면 되고 음악? 아니, 드라이버 나온 것도 아닌데 굳이 음악을 들어야 돼? 뭐, 걸려온 통화를 같이 해야 돼서? 스피커폰이 훨씬 더 빠르죠. 이런 일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하고 괜히 내 전화 블루투스 연결해뒀다가 전화라도 걸려오면 뻘쭘하고 불편한데 남의 차에서 그것도 처음 타는 상사 차에서 이딴 짓을 왜 하겠냐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바람이 아니라면 4번 블랙박스 확인하세요. 만약 지웠다면 네비! 최근 목적지 검색고고 5번 아니, 출퇴근 카풀인데 그걸 왜 연결해? 지금 장난하나? 둘이 신나게 어디 몇 시간 놀러 갔다 온 거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미 쓰니 남편 불빡이랑 다 지웠을 거다. 한번 봐봐요. 추가 댓글들 보고 역시 이상한 게 맞다 확신이 들어서 애들은 잠시 친정에 맡기고 와가지고 추궁을 해봤어요. 남편은 계속 별거 아니라고 그때 한번 연결했었나? 대충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었고 블랙박스 기록을 보려고 하니까 이미 없더라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해서 그래 좋다. 폰 꺼내봐라. 해가지고 폰을 뒤져봤는데요. 결국 여기서 증거가 나왔어요. 딱 한 번이 아니라 벌써 10개월 넘게 작년 23년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카풀 톡을 따로 주고 받았더라고요. 출근 시간대는 도착이요. 도착. 언제 와요? 도착. 퇴근할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봐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이런 식이고 뭐 이거 말고 다른 말은 없더라고요. 물론 대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떠나서 딱 한 번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었던 거고 그 개 그지같고 능글맞은 태도로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던 거 순간 사람 가슴이 찢기는 게 이런 건가 싶었고요. 눈물도 안 나와. 그냥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 인간 원래 되게 지저분하고 청소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당연히 더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가 깨끗해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좋게 아이고 이 인간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이러고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들키니까 결국에 순순히 말을 하는데 대충 기억나는 대로 짧게 줄여 써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뭘 생각하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선 안 넘었다고. 그냥 조용히 갚을만한 거야.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 화낼까 싶어가지고 숨긴 거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저 여직원 25살이야. 나는 39살이고 우린 절대 맺어질 수가 없다니까. 아니 세상 어떤 아가씨가 나 같은 아저씨를 좋아하겠냐고. 그냥 카풀만 해준 거요. 이거 진짜다. 믿어줘 여보. 아니 근데 그걸 왜 네가 해줬냐? 그게 가는 방향이 같았고 얘가 먼저 부탁을 했는데 상사가 돼가지고 부하에 이런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걔가 카풀비는 냈냐? 아이씨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내가 얘 직속 상사야. 상사가 돼가지고 돈으로 그런 걸 받는 거 내가 거절을 했지. 근데 얘가 자꾸 준다고 하길래 끝까지 안 받았는데 얘가 나중에 커피랑 빵 기프티콘 주길래 뭐 그거야 받았지. 계속 안 받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 그럼 그 기프티콘 다 어딨냐? 보여줘. 아 그냥 당근에 팔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먹어. 근데 여보 오해하지 마라. 우리 카풀 빼고 따로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걔가 너 유부남의 애 둘인 건 알고 있냐? 아이씨 그걸 왜 몰라. 같은 회사인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래? 그럼 그걸 다 아는 여자가 하필이면 유부남한테 부탁을 했고 너는 그걸 또 받아줬다 이거네? 아니 그게 직장 내 내 체면도 있고 대놓고 애가 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면 모양새가 좀 빠지잖아. 그래서 해준 거니까 여보 오해하지 마. 부탁이야. 그래. 좋다. 근데 그걸 나한테는 왜 숨긴 거냐? 10개월 동안. 에이 그거야. 혹시나 이런 상황이 올까 싶어서 그런 거지. 물론 이걸 숨긴 거야. 내 죄가 맞고 당신한테도 진짜 미안하지만 우리 손도 안 잡아봤고 손도 당연히 안 넘었어. 물론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어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오해는 진짜 억울해. 대충 기억나는 대로 썼는데 진짜 미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도 다 거짓말인 게 뒤에 들통이 나버렸거든. 내비 까봐라 했더니 이 새끼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충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키로 수가 나와 있죠. 거리가 2키로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뭐 대충 한 60키로는 되지 싶은데 6키로도 아니고 저희 집은 평택 배달이 근처에 있고 그 여직원은 안성여고 근처에 사는데 직장은 또 기흥입니다. 방향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빙빙 돌아가는 경로죠. 아니 인간 나이 서른아홉에 탈모 배까지 많이 나온 아저씨에다가 자식도 두 명이나 있으니까 이런 거 감히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결국에 이런 거지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끝까지 손 한번 잡아본 적 없다며 억울하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그냥 바로 쫓아버렸고 지금 저 혼자 집에서 멍하니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네비 이런 씨 이야 이거 완전 빼박이네. 개소름 끌 끌 끌 끌 끌 2번 다른 거 다 떠나서 남편 반응 자체가 너무 수상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손도 못잡아 봤다더니 선을 안 넘었다더니 이런 소리 왜 해? 만약 진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직원 카풀만 해준 거라면 이딴 반응 절대 안 나오죠. 왜? 지금 이거 그냥 지가 찔리니까 이러는 거야. 내 댓글 손도 못잡아 봤는데 벌써 들켜가지고 억울한 거 아닌가? 3번 내가 봤을 때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쓴이 남편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저 여직원이야 그저 공짜로 카풀 이용한 건데 님 남편 혼자 해볼 쭉 하면서 잡아뜨릴 생각이나 취하고 계셨던 거겠죠? 4번 운전을 하는 남자라면 누구라도 바로 알지 이건 카풀이 아니라 데이트 흔적이다. 끌 끌 끌 끌 끌 5번 쓴이 남편 배 툭 튀어나오고 탈모 아저씨라는 걸 보니까 그 여직원은 그냥 이용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물론 님 남편이야 100% 그 여자를 좋아했던 거고요. 거리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게 무슨 카풀이야 카 데이트지 막말로 가는 중간에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 매일매일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차 청소하고 데리러 가고 태워다 주고 그랬을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네 남편 말이야 우와 이런 미친 그 바쁜 출퇴근길에 저렇게 삥삥 돌아가는 경로로 카풀을 해준다고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왜? 출근할 때 개피곤하고 퇴근할 때 너무 신나서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어? 쓴이 정말 안 됐지만 네 남편 쓰레기 하하하하 7번 아니 쓴이 남편 변명하는 거 진짜 이상하다 아직 손도 못 잡아봤다고? 절대 선은 안 넘었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아니 그러면 손잡고 선 넘었으면 안 억울하다 이건가? 8번 아우 그지같은 놈 변명하는 꼬라지 좀 벗어 웃기고 자빠졌네 만약 남자 후배가 부탁을 해서도 저렇게 먼 거리를 카풀해줬을까? 아내한테 말을 안 했다는 것부터 이미 지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거죠 되겠군 어이그 정말 여직원이 먼저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딱 봐도 지가 먼저 해주겠다고 매달린 것 같은데 9번 이거 100% 여자가 쓴이 남편 좋아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일부러 연결을 해놓은 거겠지 그래서 쓴이랑 이혼하면 질환 결혼하려고 계획한 거야 되겠으니? 아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나이차 5지고 외모 후지고 애 딸린 유부남인데? 지금 남편이 그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2번 뭔 소리야 25살 꽃다운 여자가 배툭디 탈모해 아니 나이 39살 애까지 딸린 유부남을 왜 좋아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이건 이용을 한 거지 쓴이 남편 혼자 설렌 거야 더러워 저 여직원 상사감에서 혼자 꽁도 치고 그랬을 거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여직원 등장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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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